경상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경남 안보전략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은 항공우주와 방위, 원전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초기 기술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현지 진출 유망기업 발굴,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후추, 유지원한 공의 사이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합니다. 후추, 유지원한 공의 신고를 담가시기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설정합니다.